전기공부 끝까지 봐주세요 어려운 파트라서 좀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류원 중첩의 원리 했고 이제 태분한 노튼 밀만 가역정리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출제 비율은 태분한 90% 노튼 1% 밀만은 8% 가역정리 1% 정도 되겠습니다 태분한이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태분한을 이용해서 노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태분한 알면 노튼 다 아는 겁니다 전기 전공자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풀 문제는 태분한 문제 4문제 정도 노튼 문제 3문제 그리고 태분한하고 노튼 둘 다 이용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 태분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태분한 노튼 많이 들어봤는데 태분한은 왜 하는 걸까요 태분한 노튼 정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전기공학자들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회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말도 안되는 어려운 회로 보이죠 전자회로도긴 한데 좀 복잡한 걸로 하나 따왔어요 이걸 핸드폰이라고 해봅시다 핸드폰 핸드폰 회로인데 20메가옴 이 10메가옴이 핸드폰 손전등이라고 해봅시다 손전등 핸드폰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핸드폰 손전등만 딱 집어서 이게 R2 10메가옴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10메가옴에 얼마나 전압이 걸리는지 알고 싶으면 10메가옴은 살려야 돼요 10메가옴은 살려야지만 그 메가옴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메가옴 말고 이 다 다른 부분을 다 태분한 등가 전압 태분한 등가 저항으로 바꾼 다음에 10메가옴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만약에 여기 5V가 있어요 5V가 있고 태분한 등가 전압으로 3옴이 있고 여기 2옴이 있어요 태분한 정리로 인해서 엄청 복잡한 식을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2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죠 플러스 5V가 3옴에 걸리는 전압은 5 곱하기 전체 저항 분의 3옴 그러면 메시예요 3V죠 여기 5V에서 3V 빼졌으니까 여긴 2V가 걸리겠죠 이렇게 특정한 2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태분한을 이용하면 이게 태분한의 정리를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노튼도 이거랑 마찬가지고요 노트는 전압원 대신에 전류원을 사용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태분한하고 노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오바해서 전자회로를 가져왔는데 그런 거 안 나와요 저는 태분한의 별명부터 말씀드리고 하고 싶네요 태분한은 저는 이제부터 태분한으로 부르겠습니다 태분한 왜냐 전기기사 시험에 나오는 태분한 노트는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저항이 이게 99%예요 그래서 태분한 이렇게 태분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오늘 마스코트니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 태분한 저는 지금부터 태분한으로 부를 거예요 태분한 이렇게 저항 3개 있고 이것도 다 저항 3개 있죠 이건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시험 문제들 보면 다 저항 3개 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분한으로 하겠습니다 태분한하고 노트하고는 쌍대관계라고 해요 쌍대관계 쌍대관계라는 것은 뭐랄까 쉽게 설명하자면 곱하기하고 나누기의 관계예요 쌍대관계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곱하기하고 나누셈 뭔가 다르지만 서로 보완되는 느낌이다 라고만 가져가세요 쌍대관계 곱하기하고 나누셈의 관계도 쌍대관계예요 태분한하고 노튼도 쌍대관계 태분한하고 노튼 노튼은 태분한이 나온 다음에 40년 뒤에 나오는데요 태분한이 만들어서 태분한의 정리 노튼은 노튼이 만들어서 노튼의 정리 왜 노튼은 40년대에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전화번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전화번 엄청 많아요 전화번 같은 경우는 엄청 많고 배터리 건전지 그런 것도 다 전화번이고요 전류원은 실생활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특정한 회로에서만 쓰기 때문에 전류원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노튼이 나중에 나온 이유는 전류원이 나중에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넘어가시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태분한이 있고 태분한하고 노튼은 쌍대관계다 그리고 아까전에도 배웠듯이 심플하게 하기 위해 간단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태분한하고 노튼 정리를 사용한다 태분한은 전화번 하나하고 저항 하나 하지만 전화번하고 저항하고 직렬 로 연결됩니다 노튼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항 전류원 병렬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로 연결됩니다 뭐 화살표 방향은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말고 태분한 전화번하고 저항 직렬 노튼 전류원하고 저항 병렬 이것만 기억하고 가봅시다 태분한이 좀 처음한 사람들한테 까다롭고 분명히 저는 이 강의를 대학생들 전공자들도 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전기기사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만큼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공자들을 위한 문제는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 문제는 전기기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패스해도 됩니다 우선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도 태분한의 정리 이거를 보러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운동을 해봅시다 10V가 여기 있습니다 10V가 여기 있고 10옴하고 3옴 2옴은 병렬 관계죠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는 병렬 관계에요 병렬 관계인데 우리는 10V가 병렬 관계인 거는 똑같이 전압이 걸린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여기도 10V가 걸리고 여기도 10V가 걸린다는 개념을 알고 들어와야지 태분한의 정리가 쉬워요 이쪽에 10V 이쪽에 10V 그리고 10옴에는 10V가 그대로 걸리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3옴하고 2옴하고 나눠갔는데 어떻게 나눠갔느냐 이 부분만 2번 부분만 따로 볼게요 여기에 10V가 걸리고 여기는 3옴 여기는 2옴인데 3옴에 걸리는 전압은 무엇인가 3옴에 걸리는 전압은 10 곱하기 전체 저항 3옴 2옴 더하고 3옴 6V가 걸리네요 여기 2옴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저항 그리고 2옴 4V네요 여기엔 4V 여기에 6V 이걸 알아야 돼요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전압이 병렬에는 똑같이 걸린다 두 번째 전압 분배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 번호로 가볼까요 이건 쉽죠 저항 합성이에요 2옴하고 3옴하고는 병렬이네요 직렬은 그냥 더해주고 2옴하고 3옴은 병렬이고 2옴 3옴하고 1옴 이거는 직렬 관계잖아요 그래서 더해줍니다 2옴 3옴 합성자하면 어떻게 구하죠 합 고 그러면 5분의 6이네요 1 더하기 5분의 6은 5분의 11이니까 전체 이거를 5분의 11옴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저항의 합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락 개방 만약에 여기에 여러가지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0옴이에요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으면 저항은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게 없으니까 스무스하게 이거는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선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냥 선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선은 뭐라고 하냐 단락 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락됐다 개방은 이렇게 회로가 있는데 무한대옴 저항이 무한대에요 막는 놈이 엄청 세요 막는 놈이 엄청 세요 그러면은 이걸 통과할 수 있겠어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쭈루루룩 흐르는데 통과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는 것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것은 그냥 개방됐다 잘렸다라고 봐요 이것을 개방 단락하고 개방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태분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태분안을 천천히 천천히 한번 하고 빠르게 빠르게 10초만에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원리를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막 무작정 외우는 게 좋아요 사실 무작정 외워서 바로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원리 천천히 빠르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로 음 여기 볼게요 이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전화번이 있고 저항이 있어요 AB에 걸리는 전압은 몇일까요 이걸 만약에 VTH라고 하고 이건 RTH라고 해요 답은 VTH 그대로 걸립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영고맨 여기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 전압을 뺏어가지 않아 전압 분배법칙에 의해서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항이 저항 역할을 하려면은 회로가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여기 개방돼 있잖아요 여기 열려있단 말이에요 AB가 지금 뚫려있기 때문에 저항에 전압이 걸리지가 않아요 전류가 흐리지 않으면 저항에 전압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VTH가 그대로 AB에 걸리죠 오케이 이제 좀 숫자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VTH VAB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가 10V 여기가 3홈인데 여기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3홈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AB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를 10V가 전압원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10V라고 하고 0V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는 여기에 뚜루룩 해서 0V A는 10V 그래서 전압이란 게 뭐예요 여기에 전위차 전기 에너지 차이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0V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태분한 전압 이게 태분한 전압이거든요 태분 태분한 전압 태분한 전압은 열려있는 개방 AB 전압 AB에 걸리는 전압하고 같다 태분한 전압은 VAB랑 같다 여거랑 여거랑 같다 그대로 걸리니까 왜냐 개방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AB에 걸리는 전압을 알면은 이거는 태분한 전압이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우리 AB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봅시다 여기가 10V 여기가 10V 여기는 3옴 여기는 2옴 여기는 6옴 이라고 할까요 AB에 걸리는 전압은 몇일까요 전압이 이렇게 갔어요 쭈루루루루루루 가는데 오른쪽하고 밑쪽이 있는데 6옴 쪽으로는 가지 않아요 왜냐 뚫려있으니까 저항은 어차피 막는 녀석인데 우리는 전압이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쭈루루루 회로가 돌고 있는 거예요 전압이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하지만 6옴은 가도 월급을 안 주는데 누가 여기로 가서 일해요 여기서는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로는 뚫려있는 데로 돌지 않고 이렇게만 돕니다 이렇게 네모네모 그리는데 그리고 개방 개방되어 있는 저항은 쓸모없다고 했어요 쓸모없다 쓸모없으니까 A 이렇게 가요 A다시라고 할까요 B다시 A다시하고 A는 같고 B다시하고 B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A, B에 걸리는 전압하고 A다시하고 B다시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태분한 등가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10V하고 3옴 2옴 우리 2옴에 걸리는 전압을 어떻게 구하죠 10V는 전체 저항 전압 분배 법칙이죠 그리고 2옴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2 답은 4 볼트네요 그래서 태분한 등가 전압은 4V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이걸 구한 거예요 이게 몇이다 4V 이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바꾸면 전압은 4V가 된다 원래는 10V였죠 10V였는데 4V로 변한다 이제 우리가 태분한 전압을 구했으니까 태분한 저항을 구해봅시다 태분한 저항은 좀 간단해요 태분한 저항은 좀 간단해요 RTH라고 해볼까요 RTH는 어떻게 구하냐 전압을 단락시켜요 단락 단락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자로 이어버리면 오른쪽 그림처럼 되죠 3, 2, 6 3, 2, 6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하고 이거는 병렬이네요 두 군데로 가서 두 군데가 하나로 뭉쳤으니까 그러니까 3하고 2는 병렬이고 6은 직렬이고 합 곱 그러면은 36옴이네요 이거는 5분의 36옴이네요 이렇게 해서 태분한 저항 태분한 전압까지 두 개 다 구해봤습니다 아까 몇이었죠 4볼트였죠 그 복잡하던 식이 전압하고 저항 두 개로만 이루어지게 바꾼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은 전원은 월급이다 월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근데 사장이 돈은 안주는데 다른 곳 가서 일하래요 일 끝나고 한 3시간씩 그럼 가겠어요 안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흐르지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좀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압 어떻게 구해요 태분한 전압 이게 열로 이게 열로 그러니까 3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돼요 3옴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전체 전압분에 3 1 2옴은 없는 거고 3 1 더하고 그 저항 하면은 몇이죠 3볼트죠 3볼트 저항은 전압원 단락하고 3 1 2 전압원 단락 1하고 3은 병렬이네요 병렬 1하고 3은 병렬이니까 3 더하기 직렬 2를 더해주면 합 곱 4분의 11 4분의 11옴이네요 이렇게 태분한 전압 태분한 저항을 구하면은 태분한 등가 회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가가 등가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등가라는 것은 같은 값이라는 뜻입니다 여러가지 회로가 있지만 저항 전압 저항하고 전압원 이 두가지로 같은 값의 회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태분한 이렇게 빠르게 하고 이제 실전 문제 풀면서 알아보죠 AB에 걸리는 전압은 무엇인가 지금 푸는 문제 전기기사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V 여기 7옴은 쓸모없는 거죠 쓸모없는 거잖아요 AB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AB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6옴에 걸리는 전압이네요 12V가 6옴에 걸리는 거 전압 분배법칙 전체 저항 3 더하기 6 6옴에 걸리는 전압은 6옴을 써줘야죠 9분의 6 9분의 6 3으로 나누면 3분의 2 4 2 6 4 2 8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AB는 8V네요 여기 V라고 쓸 때도 있고 E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전기기사에서는 기전력하고 전압하고 비슷하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린 더 나아가서 EAB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압 이것은 태분한 등가 전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8V였던 겁니다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기출문제였으니까 3 6 3 6 3 6 7 3 6 7 여기 3 6이 병렬이니까 병렬 7옴 직렬 합곱 합 곱 3 6 6 6 8 7 2 9옴이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 회로가 전압 전압원 8V 저항 9옴으로 이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바뀐 겁니다 1,2번 문제 완료 OK 등가회로를 만들고자 한다 등가회로 등가회로 나오면 거의 태분한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태분한이라고 했죠 태분한 이거 보고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저항 푸 저항 푸 보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전압하고 저항 하나하나 나왔으니까 완벽하게 태분한 문제입니다 태분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저항 전압 3옴에 걸리는 전압이죠 0.8옴은 쓸모없다 이게 열로 가고 이게 열로 가고 그러니까 전압은 전압 2는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저항 그리고 3옴에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죠 3V 2는 3V R은 이거 단락시키니까 2옴 3옴 병렬 그리고 0.8 직렬 더하면 합곱 합곱은 2,3은 6 0.8 이거는 10분의 10 10분의 10이니까 1.2 0.8이네요 이거는 2옴이네요 3V하고 2옴 답 1번 쉽죠? 익숙해지면 쉬워요 대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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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V하고 R을 구하래요 대분안 대분안 이거 전압 어떻게 구해요? 이거 전압 어떻게 구해요? 3옴에 걸리는 거 구하면 되죠? 10V 곱하기 전체 저항 3옴에 걸리는 거 5분의 3 6V야 6V R은 R은 2,3 더하고 아까랑 뭔가 저항하고 전압이 되게 비슷하네 기출문제가 돌고 돌아서 그런가 봐요 2옴하고 3옴은 병렬 0.8 이게 왜 병렬인지 아시죠? 이제 전압원이 단락되니까 마지막으로 하자면 이제 귀찮을 정도로 해야지 기억에 남는 거예요 2옴하고 3옴 2옴하고 3옴은 병렬 2옴하고 3옴은 병렬 합 곱 1.2 0.8 더하면 2옴 그러니까 V는 6 R은 2 이제 노튼으로 왔네요 노튼 노튼하고 태분한하고 차이점은 태분한은 전압원하고 전압원하고 저항 직렬 노튼은 전류원하고 저항 전류원하고 저항 병렬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1번식이 2번 3번으로 변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2번이 3번으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관계식은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전압원하고 태분한에서 노튼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태분한하고 노튼하고는 쌍대 관계니까 변신할 수 있는 거죠 합성 저항을 구할 때는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2번을 전압원을 단락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전류원을 개방하면 이거 없어져 버리고 개방 개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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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은 같다 노튼하고 태분한하고 등가 저항은 같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태분한하고 노튼하고 노튼하고 등가 저항은 같다 문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건 다 전기기사 기출이에요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많이 출제된 것들 기출문제입니다 태분한 정리하고 쌍대 관계인 것은 답 노튼 끝 쉽죠 노튼은 거의 7,8년에 한 번씩 너무 빈도수가 적어요 그러지만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쉽잖아요 노튼의 정리를 이용한 전류원은 여기서 노튼의 정리를 이용한 전류원은 어떤 말이냐면 여기 부분을 날려버려요 여기 부분이 없다 인덕터, 커페시터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거는 노튼 문제잖아요 노튼 문제로만 생각해보면 이렇게만 보면 뭐가 떠올라요 10V 2.5옴 태분한 회로죠 태분한 등가 회로에요 이거를 노튼의 정리를 이용해서 전류원을 구해봅시다 우리는 태분한하고 노튼하고 쌍대관계라고 했어요 이거를 노튼 식으로 변경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화살표 플러스 쪽으로 화살표를 만들어주고 저항은 병렬로 저항은 같다고 했죠 2.5 전류원이 문제인데 전류원은 어떻게 하냐면 V하는 따라이를 이용해서 그럼 그럼 R분의 V가 I잖아요 R분의 V I를 이용해서 구해줍니다 V 10V 저항 2.5 그럼 뭐에요 4네요 4A 쉽죠 그냥 태분한 태분한 저항에서 태분한 저항 TH가 태분한이에요 태분한 저항으로 태분한 전압을 나누면은 노튼 전류가 나와요 노튼 노튼 전류가 나와요 이식 하나 알고 갑시다 태분한 전압을 태분한 전압을 태분한 저항으로 나눠주면은 노튼 전류가 나온다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한 5년에 한 번씩 5년이나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인데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노튼하고 태분한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기 전에 딱 봤을 때 음 20옴의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은이라고 했으니까 전력 공식도 알아야 되고 전력 공식 알아야 되고 두 번째 20옴을 살려놔야 돼요 20옴을 살려놔야지만 20옴을 살려놔야지만 20옴의 저항이 소비되는 전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좀 보기 쉽게 바꿀 거예요 이 문제는 중첩의 원래로도 풀 수 있겠죠 중첩의 원리를 풀면은 여기에 20옴의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는 태분한 정리하고 노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뭔가 태분한 저항이 저항이 3개 있죠 이거는 태분한 쓰면 되겠고 이거는 전류원 있고 저항이 있으니까 노튼 쓰면 되겠죠 풀어봅시다 반으로 쪼개습니다 20옴을 빼고 20옴을 살려야 돼요 20옴을 살려야 되니까 이 3개 저항을 태분한 저항으로 바꾸면 안 돼요 태분한 저항으로 바꾸지 말고 20옴은 살리자 여기 태분한 전압부터 구해볼까요 우리는 1, 4 태분한 전압은 4옴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 전체 저항분의 4옴 전압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태분한 전압 그리고 태분한 저항 말고 1옴하고 4옴만 합치면 돼요 병렬이죠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1옴하고 4옴하고 병렬 연결해봅시다 그럼 몇이죠 합 고옴 그러니까 5분의 4옴 다 구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구하려면 전류원하고 저항 병렬로 연결되면은 이거는 태분한 전압으로 여기가 화살표 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저항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노튼 태분한으로 바꾸는 거다 그러면 태분한 전압을 어떻게 구해요 5옴은 그대로 이기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6530 30V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맞나 확인해볼까요 30V를 태분한 전압을 5옴 태분한 저항으로 나누면은 6이 되죠 6암페요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아까 전에 했던 식 이걸 바꿨죠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였지 27 곱하기 1 플러스 4 분의 4 저항이 하나로 바뀌었고 20옴은 살렸고 5분의 4옴 이렇게 있고 노튼하고 태분한 바꾼 거는 5옴 30V 5옴 30V 5옴이 전압은 위에 있는데 밑에 가도 됩니다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식이 구해졌으니까 전체 전류를 구해볼게요 전체 전류 I I를 구해볼게요 왜 I를 구할 거냐면 전력 구하는 공식 P는 RI 제곱 이 있어요 20옴에 걸리는 전력을 구하려면 20옴 곱하기 전체 전류 20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를 구하기 위해서 V 안은 딸아이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저항이 저항이 다 더하면 5분의 4 더하기 이걸 쓰는 겁니다 5분의 4 더하기 20 더하기 5 전압은 이게 이거 이거가 붙이면 30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에 10 30이라고 하면 하나에 플러스 마이너스 40볼트로 하나로 변경될 수 있어요 방향이 같기 때문에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쭉 방향이 같기 때문에 40볼트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압을 이거 더하기 이거 하겠습니다 30 계산해보면 아 이거 여기 곱하기네요 하면은 2A가 나오네요 2A 그래서 여기 전류 2A인데 이거를 또 여기다 넣어주면은 P는 2A는 4 80W가 되네요 답은 80W 이거는 전기기사 문제가 이거는 전기기사 문제가 아닙니다 7번 문제 대학생들을 위한 문제 우선 태분환을 이용해가지고 R에 걸리는 V 전압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를 바꿔야겠죠 이제 잘할 수 있겠죠 10V가 R2에 걸리는 걸 구하면 돼요 10V가 R2에 걸리는 걸 구하면 이게 1000K 1K네요 그러니까 이거 1000옴 1000옴 1000옴인데 태분환으로 태분환으로 우선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태분환 전압을 태분환 전압은 10V가 R3는 없는 걸로 하고 R3는 없는 걸로 하고 전체 저항 그런 다음에 R2 R2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1분의 1 이거 2분의 1이고 10이니까 5V가 5V가 되겠네요 태분환 전압은 5V 태분환 저항은 1000 병렬 1000 R1하고 R2가 병렬이죠 그리고 R3가 직렬이니까 전압을 탈락하고 1000 하면 합 곱 어우 많다 합 곱 딴딴딴 더하기 1000 이거 하면 500 1500옴이네요 그래서 5V 1500옴 되는데 우리는 R에 걸리는 전압을 알고 싶죠 R에 걸리는 전압을 알려면 여기 R이 저항이 1000이네요 5V를 1500옴하고 1000옴하고 나눠가지면 돼요 R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1000옴에 걸리는 전압 VR은 5 곱하기 전체 저항 1000옴에 걸리는 전압은 1000옴 2500 2500 5 곱하기 2500을 나누면 15분의 2 2V 2V네요 그래서 답은 VR은 2V 이렇게 태분한 전압을 구하면 됩니다 이제 안 끝났죠 여기서 문제에서 노튼을 이용해서 IR 구하라고 했어요 IR은 어떻게 구하나 노튼 등가 저항하고 태분한 저항하고 노튼 저항하고 같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구했듯이 전압원 단락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하면 이거는 1500옴이 됩니다 아까 전에 구한 거랑 같아요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게 이걸 구해야 되죠 우리 공식으로 해가지고 태분한 저항 태분함 전압 구한 걸로 VR은 따라해서 노튼 전류 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구하면 안되고 대학교 문제에서는 그렇게 구하면 안되고 실제로 노튼을 이용하는 것처럼 풀어야 돼요 이용하는 것처럼 풀어보면 여기서 오픈서킷 볼테이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10V하고 R1 더하기 R2 그 다음에 R2죠 이렇게 이 부분을 태분한을 이용하면 전압 구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전체 등가 저항으로 나눠주면 돼요 전체 등가 저항 어떻게 구해요 전압원 단락하고 R1 R2 R3를 합해서 하면 되겠죠 R1 R2 R3 합하면 1500 A, B, 전압은 10V가 R2에 걸리는 거니까 이게 1000 1000 2500 여기는 5V네요 5V를 1500옴으로 나누면 됩니다 0.003 0.003 암페어네요 이제 노튼 등가 회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는 R을 여기에 써줍시다 R이 1000이었죠 1000옴이었죠 이제 0.003 암페어가 전체 전류인데 이제 1000옴에 얼마나 흐르냐. 이거는 어떻게 해요. 0. 전체 전류 곱하기 저항 더해주고 반대꺼 해주면 되겠죠. 0.003 곱하기 25분의 15 하면 되겠네요. 0.003 곱하기 25분의 15 해보면 5분의 3 곱하기 0.003 0.003은 300분의 1이니까 500분의 1 0.1000분의 2니까 0.002 2미리 한편에요. 이렇게 ir도 구했습니다. 이렇게 글씨 좀 너무 휘갈겨 쓰지 마시고 이거는 대학교는 좀 증명서처럼 풀어야 되니까 이런 방법대로 차례차례 하면 됩니다. 전기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안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문제. 회로이론에서 회로가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랑 하니까 쉬워 보이는데 이거 해설파도 뭔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워서 하는 말이에요. 한 3등 안에 들어요. 1, 2, 1등일 수도 있어요. 1, 2, 3등 안에 들 정도로 탑3 안에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니까 이거는 감안하시고 보세요. 제가 가르치는 내용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세요. 저 믿고. 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탑3 안에 들어요. 시작합니다. 답부터 말하고 시작할게요. 답을 이 문제 그대로 나온 적이 너무나 많아요. 한 7, 8차례 이 그림 그대로 나왔거든요. 답은 0.4 Amp입니다. 이 가운데에 흐르는 게 0.4 Amp예요. 0.4, 0.4 이거 외우시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회로 공부하니까 한번 풀어보죠. 어려워요. 저항 2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이거는 태분환을 써야 돼요. 태분환. 왜 그럴까요? 태분환. 음... 전류가 여러 방향으로 많이 흐르는데 이거를 왜 태분환을 써야 되냐면 태분환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게 만약에 0.2옴이고 다른 부분을 전압원과 저항으로 바꾸면 여기가 만약에 볼트 알고 저항 만약에 6 있으면 V하는 Ri V하는 따라이 구하면 전압, 저항 다 아니까 전류 흐르는 거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분환을 쓰는 겁니다. AB 부분을 0.2옴 이 부분을 0.2옴만 남기고 다른 부분을 다 태분환 전압하고 태분환 저항으로 바꾸면 전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태분환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조차 얻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이거 하나 알고 갈게요. 이 아이디어를 모르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10V예요. 여기 6옴 4옴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 딱 점 노드라고 하거든요. 마디 이 마디에는 전압이 몇 볼트일까요? 답은 4볼트입니다. 왜냐 10볼트가 6옴에 얼마나 걸려요? 전체 저항 6옴 하면은 이게 6볼트고 이게 4볼트예요. 이렇게 전류가 가다가 6옴에서 6볼트를 소비했어요. 6볼트를 소비했으니까 여기는 4볼트가 남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기억하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ab를 0.2옴을 띄워놓고 0 아이고 여기 문제에서 0.2옴인데 2옴이 없죠? 0.2옴입니다. 0.2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0.2옴을 빼고 ab 0.2옴을 빼고 여기를 태분한 전압으로 바꿔볼게요. 태분한 저항 전압으로 바꿔볼게요. 여기서부터 까다로운데 한번 살살 따라와 보세요. 그리면은 10볼트 아이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있는데 0.2옴 빼고 태분한 전압 쓴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하고 상상해보세요. 상상 여기 밑에 여기 밑에 4옴하고 6옴을 올려볼게요. 위로 위로 4 4옴 6옴 살짝 여기를 위로 올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길다란 선을 여기로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10볼트 10볼트가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이 선이 그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긴 선을 짧게 만들었다. 똑같아요. 이제 이거를 또 바꿔볼게요. 가운데 전화번 있고 6호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상상하셔야 돼요. 여기 전화번 여기 선을 길게 했어요. 그리고 전화번 위 플러스 쪽에는 6옴하고 4옴이 붙어있죠? 그런 다음에 6옴 밑에는 동그라미 있고 4옴 밑에는 동그라미 있고 마이너스 쪽으로 쭉 내려간 다음에 왼쪽에는 4옴이 있고 오른쪽에는 6옴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4옴이 있고 이렇게 가면 6옴이 있고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똑같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연고맨 회로를 보는 눈 강의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회로를 많이 봐야지 익숙해지는 건데 좀 회로를 보기 위해서 강의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연고맨 회로를 보는 눈 이 부분을 또 해석해 볼게요. 이걸 또 떼다와서 A하고 B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태분한을 구할 때 태분한을 구할 때 태분한 전압은 태분한 전압은 여기 VTH는 이 전압하고 똑같았죠? VAB랑 똑같았잖아요. VTH는 VAB랑 똑같아요. 그래서 A와 B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은 태분한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태분한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태분한 전압을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전압은 전이차 전기 위치에너지 차 A와 B 마디에 전압이 얼마나 걸렸나 파악하고 그 값을 빼주면 돼요. A와 B를 빼주면 돼요. 여기 10V였죠? 그러면 여기 점도 10V예요. 10V 10V 이쪽하고 이쪽하고 병렬이에요. 두개로 나눠졌잖아요. 두개로 나눠졌으니까 병렬인데 그래서 여기에도 10V 여기에도 10V가 걸려요. 6옴을 만났네요. 6V가 소비됐죠? 그러니까 A는 4V 오케이? 여기서 여기 10V 전체 걸리는데 4옴을 만났네요. 4옴에서 4V를 소비했어요. 4V를 소비했으니까 10V에서 4V를 뺐어요. 그러면 B는 6V 그래서 V B 빼기 VA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요. 2V 2V AB에 걸리는 전압은 2V예요. AB에 걸리는 전압은 2V 그래서 태분한 전압 2V인 걸 알아냈어요. 이제 저항도 알아볼게요. 태분한 저항 구하는 거 구하기 구하기 전압은 단락 하고 저항 합성 우리는 0.2옴 빼고 태분한 전압하는 거니까 단락 여기 전압은 전압은 여기 있었는데 단락 됐어요. 단락 전압은 단락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선을 가운데로 넣을 수 있죠? 이 선을 가운데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회로를 보는 눈에서 이 문제를 잠깐 했었어요. 사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선이 좀 기니까 이거를 쫙 쫙 이쪽에서 쫙 이쪽에서 쫙 쪼여 볼게요. 그러면은 이식과 이식이 같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식과 이식은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회로를 보는 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야 우리가 아는 식으로 됐네요. 4와 6이 병렬이고 그리고 이거는 큰 뭉터기로 이거 이거는 직렬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합성저항으로 이거를 바꾸면은 몇 옴일까요? 합 곱 합이 10 곱이 24 똑같으니까 2 4.8이네요. 4.8옴 4.8옴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4.8옴이 걸리는데 우리는 AB를 잠깐 없앴었죠? 0.2옴의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0.2옴 빼고 다 퇴분한 전압했어요. 여기는 0.2옴이 있죠. 그러면 이제 쉽죠? 하는 딸 I 전류를 구하려면 어차피 전류는 한곤데로만 흐르니까 0.2옴의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랑 똑같아요. 이 회로 안에서 I 는 R 4.8 더하기 0.2 R 분의 V인데 V 는 2 5 분의 2 0.2옴의 5분의 2니까 0.4 답은 0.4 암페어입니다. 맞았네요. 0.4 암페어 이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 문제 하나 하니까 기가 빨리네요. 이게 0.4 암페어자만 외우셔도 돼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풀 줄 알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태분한 전압을 써가지고 0.2옴에만 딱 흐르는 전류를 구했습니다. 0.4옴으로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맙고 복습하시고 화이팅하십시오. 여기까지 친절한 과외선생 연고맨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안녕하십시오.